근데 입덕 란 제가 이제 미드가는 거구나 이재영 선수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스파이크 때려서 흐트러진 머리를 뒤로 살짝 넘길 때 그 부분이 있던 포인트예요 저기 저 선수랑 미니씨랑 좀 신분이 있나요? 맨 왼쪽에 있는 분? 지금 아이컨택 하면서 씩 웃으시네요 아 웃었어요 아까 뭐 이뻐뻐로 말리고요 저는 저보는 줄 알고 저 선수 20살이에요 아 정말요? 세터?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딱 몸이 세터예요 아 진짜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프로 좀 드릴게요 네 내가 선수 생활을 했었을 때 나의 있던 포인트는 이거다 하는 거 있나요? 플레이하고 땀 흘리는 모습과 또 뽀얀 피부, 뽀얗던 피부, 뽀얗던 피부 봐봐 여기 뽀얗던 피부 제가 그거 봤거든요 위원님 인터뷰했을 때 그게 좀 멋있더라고요 땀 흘리는 모습으로 아 저는 오늘 아 진짜 그냥 이렇게 했고 뭐 했는데 이런 모습이 제가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집중력을 높이고 열심히 했던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세트의 흥득 생명으로 끝으로 저희 이제 다음에는 팬분들 또 만나봐야죠 네 뭐 입덕하는 팬분들이 생길 거라고 믿고 2세트에는 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규가 간다 그 포크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아 여기 보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9 어? 몇 살이에요? 체육관에 너무 훈훈한 투샷을 발견해가지고 우리 아빠 왔다. 아버님 몇 학년이에요?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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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딸이 있는데 5살이거든요. 제 딸은 핑크반입니다. 저 얼마 전까지 선수였잖아요. 반죽을 하십니까? 네 그렇죠. 1,2,3 1,2,3 1,2,3 아 예. 선수들한테 궁금하신 거 있어요? 딱 보면서 저거는 뭐 때문에 저런 거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한 번. 더블을 넣는 그런 식으로 접시 부서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 6명이 쓰잖아요. 쿼트 안에 6명이 쓰면 연속 점수를 올렸을 경우에는 그 선수가 계속 때리고 실점을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더블 턴으로 이렇게 6명에서 시계 방향으로 사이드 아웃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더블 누군지 보세요. 아 승리가 나옵니다. 아 이것만 기다렸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저 홍국생명 선수. 이 세트를 홍국생명이 이겼습니다. 오늘 홍국생명이 승리할 수 있게 홍국생명 화이팅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홍국생명 화이팅. 자 이번 세트는 우리 초등학생들을 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퀵을 어떻게 나눌까요? 퀵? 네. 퀵 한번 해보세요. 어필 시간을 봐주세요. 퀵을 이기면 치킨을 먹을 수가 있어. 누굴 믿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 홈파티라. 내 홈파티라. 이제. 얘들아 얘들아. 입덩을 먼저 지금 방금 하신 분이야. 입덩이 뭐예요? 세트 부분에서 이렇게 미니를 깔아오면 돼. 다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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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미디어. 아 오케이. 그럼 너는 선택권이 없어? 아니 저 친구들 나한테 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정면이 배고 있었어. 그렇지. 야. 야 너 공부 잘하지? 얘 공부 잘하네. 딱 봐도. 아 오케이. 성규 성규. 네. 민희라고 외치면 돼. 아 정답. 성규 성규. 인천. 민희 대형 체육관. 이 아들아. 핫탈 예술다 했잖아. 아니 시킨 먹고 있어? 네. 시킨 먹겠지. 괜찮아. 민희 김현경. 성규. 성규. 성국생명. 핑크 스파이러스. 성규. 이성규. 이야. 마주한 군대. 아 이게 이 야 얘들아 이게 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성규. 기유쿠. 미리. 이지혜영. 이야. 야 치킨 먹자. 잠깐만 민희 씨. 애들이 동심을 깨뜨리지 말고. 아 애들 씨 동심 없애지. 처음 탄. 연식 게임이었잖아. 일단 양이 연식이 호랜식이 다 있다. 괜찮아. 우와. 너희들 한 마이치 봐봐. 이거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는 치킨만 딴 거야. 치킨이랑 콜라랑 같이 먹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안 돼잖아요. 그렇지. 좋았어. 넌 진짜 초콜라이들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응원을 너무 잘해줘서. 우리 친구들이 응원을 너무 잘해줘서. 우리 오늘 응원 너무 잘해줘서. 모자예요 모자. 다음에 집 가놓는 거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진성규가 간다. 이재용 선수 보면서 플레이 보고 진짜 놀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성규가 간다고 끝내겠습니다. 이성규가 간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소용팀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